2022년 1월 4일 여행 1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가보겠습니다 와.. 미치겠네 계십니까? 나 기분이 쎄하다.. 진짜 기분이 더럽다.. 진짜 기분이 더러워.. 여기로는 너무 무너져가지고 못들어올거 같아요 어차피 이쪽으로 들어야될거같아 와..냄새..먼지 장난아니네 계십니까? 소리는 누가 돼..? 소리는 누가 돼? 뭐야..? 잠깐입니다.. 뭐야 여기 있는 소리야..? 잠깐만.. 뭐야..? 잠시만.. 잠깐만.. 뭔 냄새야? 거기 안에 누구 있.. 가까이있다 가까이있다 이거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잃어버린다 위패에 향이 있고.. 일단 지방은 없어 향이라도 하나 떼어드려야되나..?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지마! 혹시 향을 원하십니까? eny집이 우여행 Electronic 도망가지 뭐 millions 뭐하러 해드릴까요? 뭐라도 해드릴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향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향을 태워드렸습니다 제가 향을 태워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한 분은 안에 계시고 한 분은 밖에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두 번 쏘올 줄 알았어? 전선으로 내 목 감으려고? 그런 거 나한테 안 통합니다 내가 바로 피해버리지 나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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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방에 계시네? 잠깐만요 여러분 시사 준비 다 같이 저기 걔 꽉 пой 박 encryption 제가 담배한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경계가 심해요 제일 처음에 어떤 향이 움직이기라 저는 향을 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향은 원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향은 걷는 것 뿐이지 제가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분은 안에 한 분은 밖에 한 분 안에 계신 분은 남성분인 것 같아요 40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목소리가 좀 걸거려요 제가 여기다가 일단 담배를 할 때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천천히 데우십시오 말씀하시면 불편하시면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안에 계신 분하고는 대화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밖의 분도... 밖의 누구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두 분이서 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방금? 여기가 댁이신지 아닌지는 모르고 집? 뒤?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게 아니구나 지금 두 분이서 말씀 나누고 계시구나 맞죠? 지금 두 분이서 나 개무신.. 지금 나 투명인간 취급하는구나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분이서 주거니 바거니 하고 계시는구나 맞죠? 잠깐만 잠깐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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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여자 잠깐만 젊은 여자 목소리 여러분들 소리 좀 켜봐요 제가 조용히 할게요 소리 좀 켜봐 제가 조용히 할게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좀 내가 한참을 저dire게요 ESTGREU 지금 ед мер 하나 둘 셋 네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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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저 셋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또치즈니스 어우 ㅅㅂ 잠시만요 웃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숨을 헐떡이는 소리였다고.. 숨을 헐떡이는 소리였어요 지금 오히려 여성분한테.. 저기요 뭐 가셨네.. 나한테 흥이 없나..? 저쪽에서 한쪽에서 kept 붙여서 진짜 관심없네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사람이 머문 자리를 아름다워야 된다고 잠깐만요 이게 머물도 다.. 잠깐만요 여기 머물도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